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전주시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한국과 중국, 일본 3국은 지난 2012년 한중일 문화장관회 이후 매년 각 나라의 문화적 전통을 대표하는 도시를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해 연중 문화교류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. 문화도시로 선정된 전주시는 동아시아 영화특별전과 정원문화전, 음식문화축제, 전통 세계음악공연 등 기존의 문화예술사업과 연계한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. 한편 한중일 3국은 내년 중국에서 열릴 예정인 제13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를 통해 2023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를 공식 발표합니다.